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원구성 합의가 54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김진표의 장 주제로 23일 타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다만 합의라기보다 타협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문제의 행안위와 과방위가 하나씩 분배되었고 1년씩 맞는다고 해서다. 하나씩 내년 5월 29일까지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 외교위, 운영위, 행안위, 정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이 배분되었고 민주당의 정무위, 교육위과 방위문체위, 농수위, 산자위, 보건위, 환노위, 국토위, 여가위, 예결위 등 11개 위원장이 배분되었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결정이 눈에 띈다. 전자는 17명의 여야 5대 5동수의 비교석단체 1명으로 구성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후자는 13명의 여야 5대 5동수의 비교석단체 1명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법률안심사권의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야권의 최우선 관심인 검수원 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현재 권한쟁의 심판권은 국회의 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법적 대응권을 수행한다. 타협의 산물인 행안위와 과 방위교대는 차치하더라도 경찰국 신설과 방송장학의 혹 이유로 상임위 구성이 지연된 관계로 그 내용이 궁금해진다. 경중을 따지면 과 방위가 중요한 이유로 kbs mbc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어야 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의 노조가 좌지우지 발언에 고소를 당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부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는 우려를 냈었다. 그는 경찰법 제10조 1항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친다는 규정을 패싱했다고 비난을 쏟았다. 여야 타협으로 상임위 행안위를 국민의힘 측이 맡게 된 관계로 박원내대표는 위헌을 강조하며 상임위를 통해 모든 행정적 법률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원구성 합의 타결에 논평을 내고 민생위기에 절박한 심정이라며 발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말로 관련 입법 속도감을 표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납품당가 연동제 도입 안전은 임제의 지속 등을 언급했다. 민생법안 경우 세비만 받고 일은 안하다는 국민의 비난과 여론의 몰매도 맞은 터라 신속히 처리될 거로 예상되고 25에서 27일간 대정부 지뢰도 시작된다. 전국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전국 운영이 탄력을 받길 기대한다.